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지금 메노리즘 빠지기에 너무너무도 이상적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흔 학생들이 그냥 어제가 오늘같이 공부하고 오늘이 내일같은 날 이런 반복이고요. 성적은 나올까 두려움도 생기고요. 자, 이럴 시기인데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 책 올해 2월달에 나온 책이고 지금 베스트셀러 항상 최고 상위권에 있는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요. 이하영이라는 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시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가 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말 그대로 나는 나이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제가 서점 가서 이 책을 이제 사게 된 계기가요. 전 사실 베스트셀러 있다고 꼭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책을 쫙 3장 정도 읽다가 전 개인적으로 울 뻔했어요. 4번째 페이지 정도에 그 짧은 말을 한 10번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쁘게 하루를 시작한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20살 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하루였으니까. 이게 딱 나오는데 저는 정말 거기에 딱 멈췄거든요. 자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20살 때 꿈이 뭐였지? 이렇더라고요. 전 정말로 20살의 꿈이 여러분들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정말 알콩달콩한 가정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와 저는 성공했고요. 저는 30살 때 꿈도 이렇더라고요. 제가 30살 때 이제 학원 딱 처음으로 동네 학원 시작하면서 나 인터넷 강의하고 싶다가 제 꿈이었어요. 전 딱 그 보자마자 와 하면서 그냥 울 뻔한 다음에 이제 그 책을 계속 읽었죠. 그리고 이제 사갖고 왔는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하영 선생님 말 잠깐만 좀 하면 어렸을 때 그랬대요. 너무너무 강한 집안이어서 집이 너무 좁더래요. 그래서 기재개를 폈는데 꼬맹일 때 모든 가구가 다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어머니도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게 맞아. 자 우리 이하영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집이 작은 게 아니라 너가 커서 그래. 넌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1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강한데 의사가 되고 싶더래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돈도 없는 거예요. 단돈 몇 천 원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과외를 하면서 자기 공부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 갔다가 수술복이 있더래요. 아주 낡은 수술복. 그거를 사서 입고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독서실에서. 자기 마인드는 난 의사다. 난 이런 꿈을 갖고 공부한다. 이 마인드 하나로 수술복을 입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특징 알죠. 남의 일에 관심하는 거.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막 물어봤대요. 의사 선생님이시냐고. 근데 그때 뻔뻔하게 얘기를 했대. 나 어느 어느 대학 의사 선생이다. 뭐야. 자기 꿈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갖고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아마 한 2, 3일 정도만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 되신다면 저는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꿈을 위해서 아 또 의사가 목표인 분들 또 어디 시장 가갖고 또 수술복 사갖고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의 명확한 꿈을 가져라. 그 꿈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의 상상이 다시 20살의 상상이 미래 나의 모습이 된다. 성공한 그때 모습이 20살의 나한테 감사함을 느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게 정말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여름 맨날 비 오고요. 자 이제 장마 끝나면 또 엄청 더워질 거고요. 수능은 다가오고 있고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 있죠. 이 책에도 나오는데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지 않는다. 그 말 나옵니다. 그거 그냥 목표도 없이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매너리즘 여러분도 아십니다. 성적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뭐냐면 어제가 오늘같이 똑같이 살고 있고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 그냥 남들과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충실히 살아라. 저는 그 말 멘트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충실하게 산다는 거 이하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한 거다. 그럼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이해할게요. 우리 수험생으로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공부가 뭐가 재밌습니까? 재미 없는데 어떻게 충실하게 삽니까? 그게 아니고요. 1번 비전 나의 지금 상상의 모습이 미래 나의 모습이 된다. 2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번이 더 중요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 나의 비전 그러면 오늘의 계획 나 오늘 이거 이거 충식에 살아야지. 또 하나 하나 추가하자면 책에는 없지만 작은 성취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오늘 스타바치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아 내가 오늘 공부할 양은 이거였어. 내 목표는 이거였고 나의 꿈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 공부하는 걸 스타바치로 한번 재보세요. 무조건 나는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겠다. 이 공부는 그냥 어제가 오늘 같은 공부가 아니고요. 나의 꿈을 위해 나는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갔다.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1분이라도 내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더 했다. 클립 쓰세요. 이게 쌓이잖아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 수능까지 한 1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막연하게 야 죽어라고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해봤자 뭐예요? 공부할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죽어라고 공부가 되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꿈이 뭐지? 내 단순한 꿈이 대학 가는 거였나? 아닐 거라고 저 믿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에 난 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오늘 작은 성취감으로 난 충실하게 살겠다. 내일은 나의 목표를 위해서 조금만 더 충실하게 살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하자. 분명히 여러분들 성공하실 겁니다. 우리 나한테 남은 기간 지금 넉 달 정도 조금 덜 남았는데 제가 현장 강의에서 그 말을 자주 해요. 어떤 말 하느냐? 얘들아 넉 달이면 한 달에 한 문제는 누구나 더 맞출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는 공부. 물론 이미 수학 96점인 학생들은 수학 예외겠지만 일반적인 학생 기준으로 하루에 한 문제는 더 맞춰낼 수 있다. 너희가 공부를 안 한 거다. 근데 공부를 안 한 이유가 어제가 오늘같이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춰면요. 수능까지 4문제예요. 그럼 영어는 이론적으로 12점 국어도 12점 수학은 더 드라마틱하죠. 4점짜리가 있으니까 16점까지도 가능하죠. 여러분들 넉 달이면 국어 12점 영어 12점 수학 16점까지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점수가 부족하면요. 더 빡세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비전 내 목표는 뭐지? 내 목표를 위해 조금 더 나 다가서겠다. 여러분의 목표가 그냥 단순한 대학 합격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린다. 그 다음에 마인드 마음 자세 아 정말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은 수술복 사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기 목표를 위해 나는 진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고민하시면 분명히 아우 이 더위 죽을 것 같아요. 막 비 계속 오고요. 공부 안 되고요. 이 기간 극복할 수 있고요. 찬란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꼭 승리하는 한 해 됩시다. 화이팅! 흥미로운 흥미로운